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 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6월의 첫날 치러졌던 시험 상대적으로 요새 좀 무더웠는데 선선한 날씨였어요. 그늘이 져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디테일한 결과는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은 학생들도 있고 예상외로 선전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뜨겁게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면 냉정을 좀 되찾고 결과에 이리일비하기보다는 이게 우리의 어떤 최종적인 상태 또는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어떤 학습 내용들을 차분하게 진단하고 이후의 어떤 계획들을 설정하는 그런 좀 발전적인 계기로 삼으시면 되게 좋을 거라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최초로 치러진 전집단 참여 시험이죠. 사실 전집단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근사한 N수생까지 참여하는 첫 대규모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평가원이 올해 수능을 이러이러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 같은 것들도 좀 살짝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최종 집단의 근사한 학평 같은 경우는 이제 N수생이 빠져있기 때문에 약간 기미세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모평은 꽤 많은 학생들이 일부 반수생들이 아직 참여를 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선택과목의 변경도 좀 소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동일 집단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할 거거든요. 그 안에서의 나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 컷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봅니다. 시험이 끝났으니까 뭐 차분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평이 좀 궁금하실 텐데 아직 뭐 제가 그 정답지 정답이 나오기도 전에 이제 시험이 끝난 그 직후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지를 이제 받아들고 저도 시험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뭐 급하게 저도 이제 풀어봤어요. 이렇게 풀어보고 아직 이제 촬영 시간 기준으로는 정답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해설 강의를 하는 것이라 뭐라고 아직 컷이나 등급 컷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근사하게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강의 어떤 느낌 아직 제가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라오는 반응 같은 것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보니까 좀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 아마 여러분들도 뭐 대체로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못 본다고 반드시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눈치는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작년 수능 또는 작년 수능보다 살짝 더 쉬운 느낌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상태에 따라서는 아직 뭐 시기 보정을 좀 하면 수능쯤 가서 올해 수능쯤 가서 이 정도 문항을 받아들었으면 정말 쉬웠을 텐데 아직은 뭐 공부를 좀 한창 하고 있을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롭게 느끼는 문항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 개인차가 좀 있을 거니까 아직은 뭐 이렇게 총평이 난이도가 어떻다 경향이 어떻다라는 걸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평이한 편이었다. 그런 이제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상 컷은 한 1등급 컷 기준으로는 한 40점 중후반 후반이 좀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 학생들 어떤 평균 학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한 40점대 초반 정도를 찍지 않을까 나름 컷으로 보면 1등급 컷은 조금 타이트할 것 같고요. 2등급 컷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 정도의 구성을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해요. 물론 이제 뭐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뭐 재미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 해설을 좀 할 텐데 전체적으로 계산량도 조금 여느 시험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었고 문항 자체가 굉장히 좀 명료하고 깔끔하고 기존의 기출 유형을 좀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문항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뭐 되게 신선했다. 이런 문항은 되게 신선했다. 뭐 이런 느낌의 문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공부를 좀 충실히 해온 학생들 특히 이제 개념 기출 학습에 좀 매진했던 학생들 개념 기출 학습의 완성도가 좀 충분히 높았던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문항 해설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하고요. 어쨌든 학습의 측면에서는 본인의 풀이가 공식적인 해설지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해설을 한번 이렇게 듣는 것도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쭉 차분하게 듣는 것도 괜찮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제 잘 풀었겠지만 그래도 나의 풀이와 제 풀이를 좀 비교해보고 배울만한 것이 있거나 내가 놓쳤던 부분 조금 더 효율성을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해설을 좀 경청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장에서 실제 체험했던 현장감 있게 체험했던 그 시험의 어떤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반추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뭐 쉬운 얘기에요 이거는. 전자기파의 또 이건 전자기파는 아닙니다만 여러가지 파동의 성질 이용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는 문항이죠. AB는 전자기파에 속한다. 그렇죠? 얘네들은 전자기파고 얘네들은 전자기파 아니죠. 초음파는 기억은 맞고요. 진공에서의 파장은 X선이 짧죠. X선이 자외선 보다는 짧습니다. 니은 틀렸고 당연히 초음파는 전자기파와는 달리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도 전파될 수 있지만 초음파 또는 소리 뭐 이런 녀석들은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이제 진술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이 되겠죠. 2번 다음은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뭐 케이스타 해서 이제 뭐 소재는 이렇게 따왔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중성자 들어가겠죠. 중성자 그렇죠? 핵반응식 완성해보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는 질량수가 다르죠. 기억 틀렸고요. 기억은 중성자 니는 맞습니다. 에너지는 질량결손에 의해 발생한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산뜻하게 쭉쭉쭉 진도 뽑아야 되는 그런 문항들이에요. 수소원자 모형 여기 있는 녀석들을 파장에 따라 쭉 배열한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크고 해볼까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D 그렇죠?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C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져요. 방출된 빛의 파장은 A에서가 가장 짧죠. A가 가장 짧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기억은 B다. 니은은 맞고 니은 C는 E5 마이너스 E4죠. E4 대신에 E2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렸네요. 디귿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문제였어요.